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테스 입니다. 스텝 설명 가겠습니다. 32카운트 포월 작품이구요. 한번에 리스타트와 한번에 탱이 있습니다. 1번부터 4번까지 뒤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 섹션 1 오른발 크로스 갑니다. 크로스 홀드 왼발 사이드락 리커버 자 왼발 똑같이 크로스 홀드 오른발 사이드락 리커버 카운트 하겠습니다. 섹션 2 가겠습니다. 오른발 삼바 스텝 가겠습니다. 크로스 사이드락 리커버 왼발 삼바 가겠습니다. 크로스 사이드락 리커버 자 오른쪽 4분의 1턴 재진박스 가겠습니다. 크로스 왼발 4분의 1턴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앞으로 전진 자 섹션 2 카운트 가겠습니다. 1 & 2 3 & 4 5 6 7 8 자 섹션 3 가겠습니다. 오른발 사이드 왼발 터치 왼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자 오른쪽으로 롤링 바인 갈게요. 오른발 4분의 1턴 놓고 자 왼발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백 오른발 다시 4분의 1턴 사이드 왼발 터치 카운트 하겠습니다. 1 2 3 4 5 6 7 8 섹션 4 가겠습니다. 왼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오른발 사이드 왼발 터치 자 왼쪽으로 2분의 1턴 하면서 자 왼발 오른발 왼발 워 하시고 오른발 브러쉬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. 자 4번 카운트 할게요. 1 2 3 4 5 6 7 8 브러쉬 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. 자 앞에 보고 정면 보고 12시라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카운트 하겠습니다. 1번부터 4번까지 7 8 1 2 3 4 5 6 7 8 1 & 2 3 4 5 6 7 8 1 & 2 3 &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4번까지 카운트 했죠. 자 이번에는 리스타트 자 이번에는 리스타트 두번째 월 12시에서 시작하구요. 9시 방향 가서 두번째 월에서 3번에서 12시 방향 리스타트가 있습니다. 자 두번째 월 해보겠습니다. 오른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자 여기서 오른발 브러쉬 해주시고 리스타트 이제 오른발 브러쉬 해주시고 리스타트 지금 제품발 브러쉬 해주시고 리스타트 자 두번째 월에서 하시면 되구요. 5번째 월 6시 방향 가서 9시 방향에서 3시 방향에서 끝나면 32카운트 하고 택이 한번 있습니다. 자 한번 해 볼게요 5번째 월 1번부터 가겠습니다. 1 2 3 4 5 6 7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여기에서 태그이 있어요 토스트럿 하면서 재즈 박수를 하겠습니다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하고 다시 1번 1, 2, 3, 4, 5, 6, 7, 8 태과 리스타트 설명드렸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모 영상도 함께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러비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